주말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인데요 아시다시피 뭐 하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하락은 조금 기분 나쁜 아니면 불길한 약간 그런 하락 마감입니다 일단 개장 전 나왔던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헷갈리게 나왔지만 월가에서는 애써 표정관리를 하면서 나름 상대평가로다가 이걸 호재로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선물지수 상승을 등에 얻고 일단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갑자기 눈치게임에서 야 지금 튀어야 된대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나스닥은 장중 고점 대비 2% 넘게 꼬라박았고 다음 천비디아 직전에 갔던 그러니까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던 엔비디아는 985달러까지 갔다가 순간 12% 추락 나오면서 결국 마이너스 5.5%로 종가 찍었습니다 근데 뭐 이번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랠리가 엔비디아가 꺾이면 같이 꺾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일이 나오니까 다들 좀 경계감이 커지기는 했죠 지난주 목요일 미즈호 금융그룹이 엔비디아 목표가 기존 850달러를 1000달러로 업그레이드 한 거 이게 사실상 가장 마지막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이었는데 그럼 당장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투심이 어떨까요 아니 목표가 1000달러가 최상단이고 금요일 개장에 이미 865달러였으니까 위로는 한 15% 열려 있는데 밑으로는 무한정 열려 있는 거야 얼마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위로 15%고 밑으로 50%면 당연히 밑으로 하방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파생 상품을 봐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장중에 엔비디아 액면 분할 소식이 돌았는데 그 소식에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엔비디아 1000달러가 고점이라고 사측에서도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들이 막 나왔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K증시도 주가 떨어질 때 액면 분할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기존 주주들은 박탈감 더 커지는 거고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도 괜히 주식 싸구려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보통 액면 분할 하면서 이제 주당 단가가 좀 부담스러워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모객하는데 그런 액면 분할 재료를 써먹는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고용지표가 도대체 뭐였냐 우선 헤드라인 넘버라고 하는 비농업 고용은 2월 기준 27만 5천 건 증가해가지고 예상치 19만 8천 건이랑 아예 앞자리가 달라져 버리는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번 고용지표가 가급적 망해야 연준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월과 유동성 중독자들은 이게 또 얼마나 꼴배기 싫겠어 이 결과가 근데 어라? 바로 밑에 보니까 이번에 실업률은 또 예상치 3.7%보다 0.2%포인트나 높은 3.9% 찍으면서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네 거기다가 이 3.9라는 수치가 주는 느낌이 일단 수치스러워 왜냐면 연준이 판단하는 완전고용 기준선이 이제 실업률 4%인데 이걸 약간 위협하는 듯한 그런 레벨이잖아 3.9라는 게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비농업 고용 그까이가 뭐 한두 달 지나면은 막 널뛰기로 수정도 잘 되는데 그거보다는 실업률이 이번에 이렇게 급등을 한 게 더 연준 금리 인하 압박의 호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신들도 당연히 월가 금융사들이 가장 광고비 많이 내는 광고주들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이번에 신규 고용 27만 5천 건 누가 봐도 스트롱한 거다 강한 거다 이렇게 제목을 박았고 CNBC는 but 그러나 실업률 3.9% 이거는 누가 봐도 또 서프라이즈급의 악재였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이터하고 악시오스 같은 약간 워싱턴과 교감이 깊은 이런 언론들은 이번에 고용 자체는 좀 헬시 했지만 추세는 쿨링이다 그 증거가 실업률이 일시급등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실업률이 점프를 하면은 고용의 수요와 공급상 수요가 줄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노골적인 반응은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가치가 이렇게 순간 급락을 했다는 거는 물론 나중에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연준 금린하 시나리오의 전진을 이때는 반영을 했던 거죠 근데 항상 뭐든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이렇게 돌림이 있으면 되돌림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 디테일을 보면은 또 수상적은 면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이든의 손길이 느껴지는 항목들이 대거 이제 고용 증가에 보탬이 됐는데 여길 보시는 소셜 어시스턴스랑 공공 일자리 거버먼트 이게 각각 9만건 5만건 둘이 합쳐서 14만건이니까 전체 비농업 고용 절반을 이게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게 전달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이게 올해 미국 대선까지는 하여간 최소 월 10만건 이상은 바이든이 정말 입던 반스라도 팔아가지고 무조건 이 정도 일자리는 계속 끌고 간다니까요 기본으로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가 죽고 어떻게 주식시장이 죽냐고 그리고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겠냐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번 고용지표를 그냥 악재라고 취급하고 그냥 보합권으로 출발했으면 그 금요일장 뉴욕증시설 그런 엔비디아 팍 부러지는 그런 일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하여튼 뭐 이제 고용지표까지는 어쨌든 일장 일단이 다 들어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출발해서 우선은 어떤 표정관리로다가 잘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대탈출극이 벌어지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멱살 잡고 끌어들인 빅테크주들 전부 대량 매도세에 쳐맞은 거 이거를 근데 당장 우리 월요일 케이징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생각하면 또 조금 두려워지는데 그럼에도 사실 엔비디아에 비하면 주가 뭐 그닥 많이 오른 것도 없잖아 아니 엔비디아 860달러면은 SK하이닉스 20만원 가야 맞고요 그럼 삼성전자는 최소 9만원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대만 TSMC 1, 2월 매출 나온 거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증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AI 칩 수요가 1등 공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리 봤을 때 AI는 아직도 거름마 단계에 있는 게 맞다고 지금 어깨에서는 지금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를 놓고 봤을 때 작년 요맘때 주가가 200달러에서 지금 800달러 넘어서 1000달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양털깎기에 대한 요구가 만만치 않은 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번 TSMC 1, 2월 매출이 더 대단한 거는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사용금지 처맞고 신제품도 지금 공백기가 이어지면서 애플 수요가 20% 감소한 이 와중에 AI 혼자서 도맡았다는 소리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다른 AI 경쟁자들 있죠 뭐 AMD나 ARM 이런 데서도 TSMC 칩 수요가 급증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데 근데 여기서 정말 만에 하나 이번 TSMC 매출 증가가가 중국 수요를 대만 TSMC가 몰래 커버해주면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거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제재 위반을 대만 TSMC가 정면으로 어긴 거다 이러면 그때는 정말 앞으로의 전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대신 그럼 우리 K반도체 관련주들은 엔비디아 이번 주가 꺾일 때 이걸 바겐 세일로 삼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모멘텀이 바로 대중 반도체 밀월 대만 중국 그 여기에 대한 미국의 단호박 조치의 반사 수혜 이런 게 이제 K반도체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블룸버그 통신 주말판에서 중국이 사상 최대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규모가 무려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55조 원이 넘네요 이 정도 규모의 중국이 반도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올라왔는데 아니 근데 이미 2014년도 그때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인지 반도체 발기인지 하여튼 그거 야심차게 발표했다가 결국 발기 부전으로 끝났잖아 근데 또 한다고? 당시에도 공적기금 마련한 거 중간에 브로커들이 다 빼먹고 기술 개발 같은 건 그냥 산업 스파이에 의존하다가 여기저기서 특허법 위반에 소송 처맞고 개박살 나버렸잖아 근데 10년 만에 그걸 또 한다고? 근데 당시야말로 그냥 추상적으로 미래를 대비한다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또 근데 정말 중국 경제의 생사가 달린 이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떤 간절함이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대만의 역할론이 더 저는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대만 총통선거에서 이긴 민진당인지 만진당인지 여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반중 정권이라고 해도 대만이 처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볼 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당연히 견제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잡아놓은 고기에 미끼 안 준다는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그냥 대만? 미국의 확실한 꼬붕이고 속꼭이고 그런 개념이면 미국도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고 공들이려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무기로 이제 반도체의 어떤 참 스트레이시드라고 하는 매력 공세 이런 걸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대만 TSMC 회장이 정말 작신발언격으로다가 다른 나라의 수출 통제와 제품 생산 금지 강요는 세계화에서 얻은 생산성과 효율을 파괴한다 그리고 적어도 자유시장 경제의 혜택도 갉아먹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겠어요 거의 뭐 워딩 자체가 양키 고홈 이 정도급이야 내가 봤을 때는 자 해강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만 TSMC가 해외 공장 건설에 적극적인데 미국 애리조나주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현 이렇게 이제 나와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TSMC 제일 큰 공장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굳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협조한다는 그런 명분 보다는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치하는 차원에서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냥 대만 반도체 공장 공급망을 안정화 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국도 반도체 공장 있는데 미국에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대만 TSMC 실적 발표 때마다 매번 나오는 소리예요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다가 근데 또 앞에 말씀드린 엔비디아 주가랑 우리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를 키 맞추기 하면은 우리가 훨씬 지금 낮아요 모자란다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배경에는 뭐 그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는 뭐 외국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요소고 그 이면에는 지금 아무래도 월가 메이저 하우스들의 그 포트폴리오에는 미국하고 일본 증시가 페어링이고 한국은 중국이나 홍콩이랑 레벨링 우리말로 이제 키맞추기성의 그런 조정이란 말이죠 근데 마침 지금 중국 양회 기간이잖아요 이 중에서 정협 그 정치협상회의 이거는 오늘 일요일 오전에 폐막을 했고 다음 전인대 그 전국인민대표회 이거는 내일 월요일이 폐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말 대륙의 클라스로다가 중국 오성홍기처럼 정말 시뻘겋게 달아오른 어떤 화끈한 경기부양책 내지는 돈풀기가 안 나온다면은 이제 외국계 해치펀드들의 차이나 숏포지션은 더 기승을 부릴 거다 이거죠 아 저거 왕서방 저거 뻥카네 다 뭐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이번 중국 양회를 둘러싼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주말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가 됐던 프랑스의 르 뿌왕이라고 여기 이제 우리 시사저널처럼 그런 주간지 있잖아요 그 업계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어도 되는데 여기서 중국의 현 상황을 르 뽀 형식 특집으로 낸 게 이제 해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중국 공산당 원로였던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이제 익명으로 싣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폭발 직전에 압력밥솥 같은 상태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먹을 건 적은데 어떻게든지 그걸 뻥튀기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압력만 이빠이 줬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해서 터지기 직전이다 이거 터지면 이제 사람들도 다 굶어 죽는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우선 중국의 올해 GDP 실질 성장률이 3%대로 예상된다고 그러니까 공식 전망치 절반 그리고 이번 전인데 전으로 해서 이제 중국 관료가 공식 발표한 올해 중국 GDP 성장 전망치가 5.5% 내외 이거보다도 훨씬 밑도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난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가지고 여기 지자체 소속 공무원 20%는 급여가 밀릴 상황이고 또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립병원 의사 급여가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이런 고학력자나 고위층 인사들이 중국 엑소더스 그러니까 중국을 탈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거기다가 어떤 지자체는 해당 지역 사찰 그러니까 절에서 돈 빌려가지고 국유지를 담보로 잡혀서 재정 지출하고 공무원들 월급 충당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봐요 지금 거기다가 시진핑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도 거의 하늘을 찌를 기세인데 그 반 부패 숙청 명분으로 정적을 전부 제거하고 거기 다 시진핑 자기 인맥 갖다 꽂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런 총체적 난국을 벗어나는데 최소 한 2, 30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그 2, 30년을 과연 견디느냐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긴 하죠 바로 시진핑 정권 축출, 민란, 소요사태 이런 시나리오가 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불량이 있는 관계로 1, 2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2편은 조금 이따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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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